제가 하는 기도를 지금 서 계신 분들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도 의나여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